반갑습니다.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. 이렇게 선생님 매번 반갑습니다. 박지향입니다. 라고 하는 이런 인산말로 강의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25학년도를 위한 수능 강좌가 다 마무리되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영상을 남기는 시간까지 왔네요.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을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.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? 그리고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수능은 사실 사회를 향한 첫 관문인 셈이잖아요. 그러면 이 관문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긴 인생에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워낙 강좌마다 제가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과학 덕후인 모습이 많아서 과학 얘기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는 이번엔 과학 말고 다른 얘기를 좀 꺼내와봤습니다. 자 바로 옆에 보면은요. 잘 사는 나라.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철학적으로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빗대어서 어떻게 하니까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걸 연구했던 경제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 드리려고요.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선진국이 되려면 또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되게 열심히 알아봤대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연자원. 아시다시피 이렇게 땅만 파면 석유가 콸콸하고 나오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니까 사실은 그냥 그 땅만 파면 다른 노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돼서 부유한 나라 또는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나라들도 있죠. 그런데 무조건 이 천연자원이 곧 잘 사는 나라에 비례가 되는 그 필수 조건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날라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파면 금이나 구리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코발트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요. 이런 이 천연자원들이 풍부한 나라가 있습니다. 그 나라가 바로 콩고예요. 그런데 콩고는 사실 전 세계에서 순위로 따진다면 113위가 되는 나라라 무조건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. 그거 말고도 자본주의 제도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시장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가 봤더니 아이티나 방금 말했던 콩고나 방글라데시도 다 자본주의입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 나라가 점점 커가는 과정 중에 어떤 다른 나라를 짓밟는 사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좀 약삭 바르고 머리 좋게 굴려서 다른 나라를 살짝 이용하는 그런 제국주의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있죠.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저의 맨 마지막 끝 마무리는 우리 지금 현재 22년도를 기준으로 22년도 그 기본 베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잘 사는 나라의 순위에 1위와 2위와 3위는요. 1위는 노르웨이고요. 2위는 룩셈부르크. 3위는 스위스입니다. 사실 이 세 나라는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은 아니거든요.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린 모두 다 잘 사는 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건들 생각하게 됩니다.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좋은 직업을 그런 것들 많이 잘 사는 나라 또는 잘 사는 삶의 조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던 노르웨이나 아니면 룩셈부르크나 스위스처럼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. 선생님은 제가 저도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.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. 주변에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해서 더 커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불평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쭉 거쳐갔는데요. 알고 보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꼭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지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,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안정합니다.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신만의 무기, 여기서 말하는 건 방금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그 나라들처럼 공식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무기들이 있죠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에 집중을 하고 나를 믿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큰 시험을 앞두고 지금은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해 있기보다는 담대하게 지금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을 믿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만이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제 마지막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 만의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그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쌤이 여러분들의 그 긴 레이스 안에 잠깐이라도 함께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 영광을 저도 마음에 꼭 깊이 새겨서 내년에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더없이 힘차고 열심히 같이 함께 달리는 레이스로 레이스로 같이 또다시 수능을 저는 자 여러분들의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있을게요.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맡은 자리에서 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원한 자리에서 우리 기쁘게 웃는 너와 나가 되길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 저는요 외화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.